음악 이북의 공문예술가 황영준 화백은 191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분이고 지금은 작곡하셨습니다. 이 황영준 화백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그림이 독특한 기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전면법인데 알다시피 전면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감을 화면에 콕콕콕 찍어서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말하죠. 화사하고 매끈한 화면 처리를 추구하는 조선화와 달리 이런 전면법 형식의 황영준 화백의 그림은 주류로 인정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황영준 화백이 한 70세쯤 되던 해에 조금 특이한 작품을 몇 점 창작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소나무와 진달래를 함께 그린 노성천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노성천광이라는 작품의 내용이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노성은 늙은 사람, 늙은이, 그리고 분홍빛에 진달래는 꽃이니까 젊은 여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두 가지를 괴롭게 하면 늙은이가 젊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거나 해춘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의 노성을 자세히 보면 원래 노성이라고 하는 것이 몸통이 파이거나 아니면 찢겨 나가거나 아니면 껍질이 벗겨져 있거나 그리고 줄기도 부러지고 이파리도 갈색으로 변하고 또 등등등성등성 이렇게 나는 것이 일반 노성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일반적인 노성의 모습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굉장히 우람한 기둥에 아주 푸른, 파릇파릇한 푸른빛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노성천광이라는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노성이 푸른빛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얼핏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늙은 소나무의 표현이다 보니까 오래된 역사, 과거의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청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현재에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광은 현재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성이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아주 우람하고 아주 전성기의 소나무를 그렸을까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앞서 황윤준 화백은 1919년대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조선시대의 문화가 굉장히 살아있을 때죠. 이 황윤준 화백이 무슨 일본화라든가 서양화를 그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 그림을 전통적인 우리 그림을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어떤 미술적인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소나무는 맨날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그리던 소재였습니다. 겸재정성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이 소나무를 단독으로 그리게 되면 이 소나무는 오래된 전통, 완성된 전통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노성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완성된 전통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황준 화백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성은 오래되고 역사성을 가진 소나무이고 청광은 밝게 빛나는 푸른 빛이니까 오래된 역사적 전통은 현재에도 밝은 빛을 내고 있다. 이렇게 작품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북한식으로 설명을 하면 노성은 완성된 혁명 전통 혹은 빛나는 혁명 유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성과 함께 그린 진달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유추해 보자면 이 진달래는 소나무와 함께 우리나라 전역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황윤준 화백이 진달래를 소나무와 함께 그렸다면 그것이 북한 땅, 자기 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땅에서 역사적 전통이 현재에도 빛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떠나서도 사실 소나무와 진달래가 결합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등산이나 산을 올라가다 보면 봄에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진달래나 슬쭉이 피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좀 특별한 어떤 요소들을 분비한다고 하는데 소나무 이파리나 뿌리에서 타감 작용을 하는 갈로토닉이라고 하는 천연제초제를 분비를 한다고 해서 이 소나무 군락지에는 진달래나 철쭉 정도 외에는 다른 식물들은 잘 못 자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나무와 진달래의 조합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런 자연스러운 부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영준 화백의 노성 정황은 당시에 큰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법 자체가 아주 독특한 형식이고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겠죠. 특히 이 점며법은 표현할 수 있는 소재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점며법으로 했을 때 잘 드러나는 그림이 있고 이걸로 그렸을 때 잘 안 나오는 그림들이 있죠. 이 소나무와 진달래는 점며법으로 표현했을 때 느낌이 싹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대적 상황인데 이 1990년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굶거나 혹은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병들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달래나 소나무같이 자연물 평범하고 어찌 보면 좋은 화사한 이러한 그림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작기에는 좀 역부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 1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이 황영준 화백의 노성천광이라는 작품이 새롭게 부활을 합니다. 이것을 부활시킨 사람이 바로 전영화백입니다. 전영화백은 1962년생으로 황영준 화백하고는 거의 한 43년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영화백은 자강도에서 태어났고요. 평양미술대학 조선화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2002년에는 공문예술가 그 이후에는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으면서 북한을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나무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나무를 전문적으로 그리는 소나무 화가 이렇게 전영화백이 알려져 있죠. 다른 화가들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영화백도 처음부터 소나무를 그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풍경화를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 소나무 그림을 선택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되죠. 해외 세계적인 명성도 얻게 되고요. 전영화백의 소나무 그림의 뿌리는 화가들은 황영준 화백의 노성천광에 있습니다. 소나무를 그리는 화가들은 많이 있는데 황영준 화백은 소나무와 진달래를 함께 조합을 해서 그렸단 말이죠. 이게 좀 독특한 형식인데 이 전영화백도 똑같이 소나무하고 진달래를 결합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 황영준 화백의 노성천광을 그대로 이 소재나 구도를 그대로 다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영화백이 황영준 화백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뭔가 시대에 맞게 새롭게 창작을 하는 것이죠. 앞서 황영준 화백은 전면법으로 그렸지만 전영화백은 전면법이 아니라 아주 사실적인 어찌 보면 약간은 극사실적인 요소도 좀 있는데 사실적인 기법으로 소나무를 그립니다. 확연히 차이가 있죠. 화면으로 보면 이게 같은 형식의 그림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전혀 다른 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전영화백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에는 조선시대의 그림의 요소를 좀 수용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현시키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나무에 매화를 결합하거나 아니면 아침해를 넣거나 독수리를 넣는 이런 소재에 의해서 좀 파격적인 표현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형적인 측면에서도 매화는 이런 봄에 피고 진달래는 사월달에 피는데 이 두 개의 꽃이 동시에 피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이게 전영화백은 매화와 진달래 함께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해가 뜨는 모습을 그리는데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아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스름할 때잖아요. 그런데 화면은 대낮처럼 그립니다. 이런 기법들은 사실 조선시대의 그림에 우리 전통 그림에서는 아주 흔한 방식인데 북한의 조선화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기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가감하게 수용하면서 조선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공간을 좀 확장하기도 하죠. 그다음에는 배경에다가 배경을 그립니다. 황련준 화백의 노성종광이라는 작품은 배경이 없습니다만 다른 그림을 보면 배경도 함께 그린 작품도 있는데 전면법으로 배경을 처리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공감이 생기지는 않아요. 이게 전면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전영화백 같은 경우는 이 배경 부분을 금강산이나 백두산이나 묘왕산 그리고 각종 명성지를 배경으로 그리면서 온근감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공감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공감감에 의해서 사실 소나무가 더욱더 이렇게 우람하게 보이고 거대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진달래꽃은 마치 온 산천을 돕고 있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내죠. 가끔 그림 속에는 그 배경 부분에 수묵화와 결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따지면 채색화와 수묵화는 다른 거잖아요. 수묵화는 흑백 그림이고 채색화는 전형색을 사용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잘 결합이 안 돼요. 전영화백은 채색화와 수묵화의 요소를 결합을 해서 그림을 좀 더 이렇게 넓게 확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법적인 어떤 시도 이런 것도 이제 이 소나무 그림에다가 적용을 시켜내는 것이죠. 전영화백의 소나무 그림은 사실 꼼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론적인 내용들이나 상징체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깊은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림은 직관적으로 수용되는 게 중요합니다. 전영화백의 소나무 그림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굉장한 든든함을 줍니다. 볼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진달래나 소나무는 사실 북한 전역에 피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전역에 피는 꽃과 나무이고 이런 거대한 소나무가 아주 밝은 빛을 내면서 딱 그 자리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경으로 이렇게 빨리 온 산천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느낌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에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중심, 중심을 딱 찾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마음의 안정감, 든든함 이런 것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영화백의 소나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